자 신발 신어봐 쌤이 그게 어느 쪽이야? 어? 어느 쪽이야? 왼쪽 왼쪽 반대쪽 반대쪽 반대쪽이야 그렇지 그렇지 골라카보 꼈어? 자 뒤에 양말 때문에 잘 안들어가 자 발 껴 자 자 어느 쪽도 갖고와 응 신어봐 어떻게 신어야돼? 거기다 넣고 어? 거기 신발 짙었잖아 그렇지 잘했어요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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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신날까? 응 아 아 아 아 아 арт